처음에는 그냥 틱틱 소리만 나더니 이게 운행을 좀 오래 하니까 이게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나네 이게 mdps 교체하고 지금 현상이 없던게 지금 나타났는데 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대시보드 바닥 쪽에서 소리가 너무하네 이거 처음에는 무슨 그리스만 교체해주고 그냥 가라 그래서 갔다가 소리가 나서 또 갔더니 컬럼 통으로 교체하고 컬럼 통으로 교체했더니 이런 소리 나고 뭐 하는 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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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